이 노래는 어떻게 되요? 이 노래는 어떻게 되요? 제가 안 얘기했었습니다. 노래 한 번 불러드릴 건데요. 우리 이제 우리 끝까지 준비되어 있는 순서가 많이 나와있습니다. 우리 자리 비판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제 제 동영을 할 걸 보면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셨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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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선생님이 무슨 생각까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댄서를 보시겠습니다. 자 음악을 불려라 불려드릴 건데요. 자 시작 5 1 2 시작 음악을 불려라 아셨죠? 1 2 2 2 2 2 2 2 2 3 2 2 3 2 2 3 2 3 3 3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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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5 6 6 6 6 6 7 9 9 10 10 10 10 10 11 11 12 12 11 12 12 12 13 12 12 12 12 12 12 13 12 13 13 14 14 14 1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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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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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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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